네 안녕하십니까 채널9 9시 연절이뉴스 앵커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DM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프로미스나인의 활동기 소식 전해드릴건데요. 이채영 기자, 프로미스나인 멤버 중 한 명이 요정으로 밝혀졌다고요. 금시초문입니다. 네 이채영입니다. 이번 활동 음악방송마다 요정이 강렬했습니다. 그 요정은 바로 송하영씨입니다. 셀카 요정을 맡았어요. 이번에 하영언니가 좋죠. 음방마다 저희가 이제 착장도 다르고 되게 예쁘잖아요. 언니가 거울 셀카 요정이 돼서 멤버들이랑 거울 셀카를 찍어서 공식 SNS 업로드를 해줬는데요. 셀카 요정님 감사합니다. 프로미스나인의 또 다른 요정 오프닝 요정 나경씨가 무대 위에서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죠?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안 묶고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심지어 채영이랑 웃으면서 이렇게 시작했다가 내 파트 하면서 걸어 나갈 때 그때 어? 맞다 너 머리를 안 묶었구나 해가지고 못 묶었구나 하고 참! 그랬습니다. 그때 되게 당황해가지고 몰랐어. 나랑 웃은 거 그거야? 되게 행복했는데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노지선 기자 네 제가 무대 밖에서 미스터리한 일을 겪었는데요. 음악 방송 중에 뭘 먹지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러다 못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로몬이야 양고기의 시그널이 통해버려서 우리 멤버 중에 언니가 갑자기 양고기 시킬래? 라고 해서 너무 좋다고 했는데 웬걸 껍바로우랑 마라탕이 안 왔어. 이런! 유락이 아니라 그건 치사 쓰진 않네. 양고기는 먹은 거잖아. 양고기는 먹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카메라 출동 프로미스나인 숙소에 개 생물체가 배달이 됐다는 안녕!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사진 자료 있습니다. 옆에 체중계가 더 무서워요. 왜 이렇게 디테일해? 제가 1월 생일이었잖아요. 매니저님이 바퀴벌레 모양의 쿠션을 선물해 주셔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본가로 보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원 언니랑 하영 언니가 우리 주라고 반갑게 얘기를 해 주셔서 방으로 이렇게 아악! 하고 넣어놨는데 맞아요. 잘 지내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 개 생물체는 지금 현재 어디에 처박혀져 있어요? 아니요! 개 생물체는 저희 방 문지기로 지내고 있어요. 들어오면 바로 해봐라 아무도 못 들어가게? 집 지키는 언니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안 지키는데 너무 싫어. 그리고 다음 소식 우리 장규리 기자가 준비했는데요. 제보 사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뭐야? 인기가요 때 로빈 카메라 감독님이 따로 따주실 때가 있잖아. 맞아요. 위치 한번 보시겠다고 서보라고 하신 거예요. 네.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매니저님이 이렇게 귀엽게 찍어서 귀엽게 맞죠? 다시 한번 봐주셨나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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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지 않아? 어? 귀엽다. 모양이 아니 근데 난 인기가요 감독님 너무 감동이었어서 꼭 얘기다. 맞아요. 아 맞아요. 진짜 열심히 찍어줘서 맞아요. 거의 10회 멤버처럼 찍어줘서 맞아요. 짧고 굵게 프로미스9의 근황을 알려주는 단신뉴스입니다. 프로미스9의 보식 뭐랄까? 보식 뭐.. 이름 같다. 음식 이름 같다. 프로미스9의 보식 니가 새로 준비하셨죠? 보식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매일 영상을 조금 많이 남겼어요. 맞아 맞아. 90%가 음식 사진과 음식 영상과 음식 찍는 영상 아니었어요. 언니 밥 먹을 때마다 아 맞다. 아 맞다. 아니 언니가 먹을 때마다 찍길래 나는 뭐 아 이번에는 먹방 로그 막 이런 거 아니었구나. 네. 깜짝 놀라서 손을 못 대고 있어.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은 우리 차 과자예요. 로맨틱 로그의 보내 편 먹방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마지막으로 박지원 기자. 네. 박지원입니다. 여러분 프로미스9이 4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할 때 4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사진을 찍으러 갔잖아요. 맞아요. 한번 보시죠. 오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언니 진짜 예쁘다. 가족사진 같다. 네. 사진 촬영 시 현장이 엄청 시켤벅적 됐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다인원이다 보니까 사진 찍을 때도 그렇고 셀렉을 할 때도 그렇고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아니고 약간 이런 의견이 우당탕탕 거리면서 시끄러웠지만 어땠어요? 저희 되게 힘들었죠. 이제 이왕 4주년 기념인데 자기 마음을 되게 예쁘게 나오게 찍자. 우리 이래서 자 이건 내가 진짜 아니다. 그러면 싫어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보는데 아 잠깐만 이거 나 진짜 아니야. 그래 한 명이라도 마음에 들면 찍 하지 마. 근데 3정도 남았는데 3정도 남았는데 아 근데 우리가 5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150장 처음부터 다시 봐볼까?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고르는데 한참 걸려가지고 하지만 결과물이 너무 좋게 나와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우와. 우와. 너무 좋았다. 네 이상 오늘의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와. 어 뭐야. 미션인가? 뭐야? 일단 끝에는 안 앉을래 나는. 오징어 게임 생각나는데? 봐도 돼. 안 되지. 그래요? 저희가 지금 한두 번 당해요. 1번 해봐야지. 한 6번. 6번? 5번? 5번? 아 정말. 이거 뭐야? 5번? 뭐야? 내 옆에. 이게 괜찮나? 어? 아 모르는구나. 열면 있는 줄. 그냥 일리가 없지. 이 번호가 이미 뭐가 있죠? 진짜 없어요? 왜 이거 왜 있어? 거짓말이지? 뭐야 순자머리야. 봐봐. 순진무구한 저 눈빛 연기였습니다. 나 이제 안 믿어 피디님. 피디님 연기가 점점 늦어. 그러니까 방금.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자. 무슨 소리지? 약간은. 오늘 채널 라인은 깽이를 지켜라입니다. 깽이를 지켜라. 어떡해. 너무 티 나는데? 들어가. 1층. 거기에 2층이 있거든? 네. 2층. 그쪽이 복도라인. 또 바베큐 사다던데. 아 근데 어디에 뭐가 있어도 이상할 것 같은데. 아 미워 진짜. 어떡해요. 미치겠네. 미쳐버리겠네. 야 아무도 모르겠어. 나만 죽을 수 없어가지고. 아 진짜 쉬운 거면 좋겠다. 근데 쌀알 한 톨 이런 거면. 난 같아. 없어주면 어떡해. 입에 숨겨놨는데 만약에 숨겨버리면. 입에 왜 숨겨. 아 잠깐만. 네? 다 실패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 다 그냥. 같이 성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환목하게. 어. 모르겠고 일단 난 성공해야겠다. 그래. 일단 여러분들 지금 번호 찾아드렸죠? 네. 네. 1번 지원 씨. 아 그 순서구나. 옆방으로 넘어져. 아 나 맨 끝이네. 여기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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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르는 거죠? 나 이거 항상 운이 없었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예요? 그 어려운 난이도가? 아이템별로 3이에요. 좋은 거 아니야? 아니요. 대박. 지티가 막 이따만 하진 않겠지? 이따만 하네. 이따만 하네. 이따만 하네.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뭐예요, 이거? 뭐예요? 지하 씨의 미션은? 식혜 한 잔을 지키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안 돼요? 아, 너무, 아, 너무 하잖아요, 이거 솔직히. 컵, 이거 안 줘요? 네. 아니, 왜 그래요? 망했다, 진짜. 아니, 뜯고 없어요? 네. 자, 이 양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만 미션 성공입니다. 그치? 아,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어떻게 해요, 솔직히? 나는 글렀다, 오늘. 이거 못하겠다. 뭐가 있을까? 채널9이라면 상승을 초과를 할 거 같은데요? 대박. 그, 뭐야? 날개랑 이런 것도 있을 거 같아. 우리 멤버들 발견한 거야. 어? 커피 같은 건 되게 쉽겠다, 근데. 우리 멤버들은 씽크대에 바로 버릴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거 다시 들고 와야 돼. 근데 감독님들 거면 어떡해. 몰라, 일단 보이는 거 다 먹어버릴 거야. 엉금엉금 가야 돼. 3분 언제부터 재질 거예요? 저, 탐색 한 번만. 탐색, 탐색. 3분이거든요. 시작할게요. 아, 잠시만요. 54분 딱 되면. 아, 잠시만. 아니, 아직 하지 마요. 아, 잠시만. 아니, 아직 하지 마요. 54분 되면 하자고. 자, 탐색 한 번만.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 책이 뭐 있어요? 아이씨. 아이씨. 시작합니다. 시작. 나가야 돼.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정말로 정말로. 아, 깜짝이야. 아, 여기구나. 잠시만. 너무 먹었는데? 망했네? 하아, 이거. 아, 너무 뭐가 없는데? 하아. 하아, 진짜 너무. 너무해,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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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쓰레기통. 애들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을 것 같은데? 쓰레기통에 넣어놓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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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나 몰라. 뿌듯해하는 거 봐. 매건, 가져왔어? 몰라, 몰라. 왜 화장실 왜 가? 화장실을 왜 가? 화장실을 왜 가? 어? 손 씻는다. 뭔가 냄새나는 건가 보다. 아니면 국물 이렇게 들고 다니던가. 설마 국물까진 안 하시지 않았어? 아니 뭐 가루가 있는 거라던가. 아니면 바베큐장에서 흙 파다가. 진짜 흙 안 해. 콩가루, 막 이런 거. 손톱빛 하긴 하네. 박지원. 화장실 좀 가야겠다. 화장실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갔다 온 거야. 그래, 그래. 잘했어. 제 성격에 첨도 가겠다, 마이크 차고. 불안한 척한다, 또. 안절부절한 척 하긴 해. 카메라 등지지 말고 와, 빨리. 추워, 추워. 응? 뭐하냐, 쟤? 경기였다. 쟤 왜 뭐해? 귀에 열었다. 이나경 진짜. 아니라고, 나경아. 아니, 알지, 알지. 왜 저래, 이나경이. 언니 못 믿니, 너. 알지, 알지. 너 그렇게 불안해? 뭐래? 나경이 안 풀어, 괜찮아. 풀는 거야. 이리로 가는 건가? 아, 여기. 아, 여기. 안녕하세요. 아, 무서워.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퇴근 미션 아이템을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전은 봐도 되죠? 네. 응? territory 평환자 PAUL 아 navy 표정이 다 똑같아. 반납! 반납! 모르는 거 왔어요. 합산. 대박이다. 혹시 얘네도 보셨나요? 이게 끝이 아니라요. 그냥 다 같이 식사하고 오면 되겠다. 서연 씨의 미션 답상은 상차림이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순서도 바뀌면 안 돼요? 이 상태 그대로 유지해주셔야 하고요.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바로 실패... 아마 설거지까지 하고 올 것 같아요. 설거지까지 하고 올 것 같아요. 몰라 일단 보이는 거 다 먹어버릴까? 다 먹어버릴까? 다 먹어버릴까? 어디 가면 안 되죠? 아 어디로 가면 안되죠? 택의실로 가러 가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재밌다. 진짜 성상을 초월한다. 저희 문 열어드릴게요. 서현 씨는 특별히 열어드릴게요. 나는 옷 안에 숨기려고 주머니 있나 확인하고 왔는데. 진짜 이거 설거지할 수도 있다. 우리 멤버는. 일단 열심히는 해볼게요. 파이팅! 감사합니다. 내려가다 이거 엎어버리는 거 아닌가. 젓갈 맛있겠다. 자, 식사하시고. 식사하시고. 이거 뭐예요? 이거 지원 언니. 애들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을 거 같은데. 맞나? 내 거에는 수저가 있지. 같이 죽어야지. 죽을 거면. 이 언니도 훼손되면 안 될 거 아니야. 내 건 어차피 파티가 될 거 같고. 데코레이션. 맛있겠다 이거. 이거 훼손된 거 맞겠지? 이러면 실패겠지? 진짜 나빴다. 시작부터 실패네. 파이팅! 안녕. 안녕. 근데 숨길 때가 그렇게 많진 않아. 아, 그래? 어. 일단 주머니랑 양말이랑 다 같이. 주머니 진짜 없어. 어, 좀 숨긴다. 어, 뭐야? 뭔 소리야? 아니, 매건 한 번만 여기까지만 와봐. 여기 와. 아니, 매건 여기까지만 와봐. 아니, 여기. 아니, 한 번만 와봐. 알았다. 수색 중이야? 아, 발에 없어. 양말이랑 이런 거 다 수색 중이야? 제 엉덩이 뒷 주머니 한번 봐봐. 여기 아무렇지도 않게 다 오잖아. 핀, 핀. 없네. 없는 거 알았다. 아무것도 없어. 어우, 너무 추워. 비와 핀. 비 온다고? 추웠어. 현실이 밖에 나갔다 왔구나. 밖에 나갔다 왔구나. 차가워요. 바베큐장 갔다 왔니? 오케이, 바베큐장 갔다 와본다. 저희가 갔다 와라고요? 아니, 사윤이가 춥다고 그랬잖아, 방금? 너도 춥다고 했어, 들어가서야. 눈 밖에 나가자마자 춥어. 아! 어딜 만져요, 선생님? 쟤는 안 만져. 괜찮아, 매건 안 만져. 진짜 안 만져. 앉아, 앉아. 아, 편해. 다 막아. 아니, 그냥 편하게 했어. 알았어. 일단 애들 오면 몸부터 수색하자.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타로 집 같아, 타로 집. 타로. 어, 방석까지. 여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미션 아이템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그런가? 아, 그러니? 아, 잠시만. 우아! 아, 너무 진짜 웃겨. 진짜예요? 우와, 진짜 미쳤다. 아, 너무 웃겨. 수박이 미션 수박이 깨지면 실패입니다. 아 깨지면... 금붕이다. 이거 뭐야? 이게 소리구나. 미치겠네 진짜. 우와 진짜 못다가. 수박이랑 잘 어울릴만한 그런 장소가 있을까요? 미치 않을까요? 네. 네 이제 수박씨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진짜 미쳐버려. 난 왜 그럴까? 전 진짜 게임이랑 아닌 것 같죠? 이 생은. 생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조심하세요. 넵. 7분이요? 7분이요? 난 티나. 누가 봐 또 소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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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오케이 오케이 망했다 롬롬이 또 들어와서 머쓱하게 웃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롬롬이 들어오자마자 몸부터 소색하자 언니 왔다 갈까? 자 롬쌤 엉덩이부터 가져와봐 저 단추 다 열어 저 주머니 다 열어 아니 저 밑단은 뭐야? 왜 한쪽만 잡고 있어 왜 한쪽만 잡고 있어 언니 근데 엉덩이 바구아 그런 건 아니야 굳나 본데? 아무 저항을 안 하네 언니 커요? 작아요? 나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자신감 멈추는 거 오늘 자신감 멈추는 거 같이 가 진실의 관대네 아 집에만 있었어 염증 다 보고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퇴근 미션 아이템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 어떡하지? 너무 티 나는데? 우와 망치는 것 같아 망했다 망했다 몰라 다 같이 죽자 안녕